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이죠. 전도, 대류, 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열의 이동 방법입니다. 열의 인도 방법은 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는 거야. 전도라고 하는 건 고체 상태입니다. 대류와 복사는 기체 상태, 액체 상태, 유체 상태에서 나타나는 열의 이동이에요. 전도는 얘들아 직접 접촉이 되어서 얘들아 옆에 있는 분자열을 빵빵빵 치면서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 자, 대류라고 하는 건 얘들아 열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어떻게? 직접 이동하는 것. 복사는 열이 어떤 중간에 매개물질이 없습니다. 열이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걸 복사라고 했었다고. 그렇다면 프라이팬 바닥은 비열이 커서 빨리 뜨거워져 얘들아. 비열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비열이 크다라는 것은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얘기죠. 비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한다고.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가 안 변해. 그래서 프라이팬 바닥은 비열이 작아서 라고 해야 되겠죠. 자, 프라이팬에서 달걀로 열 이동해. 그렇습니다. 열 이동한 것이고. 손잡이는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질이어야 돼. 그렇죠. 손잡이는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학생 BC예요. 회원님. 자, 1번 문제도 아주 쉽게 좀 풀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잘 되죠. 그렇죠? 용어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라던가 비열에 대한 용어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과학은 용어야. 알겠지? 오케이. 자, 과학은 뭐야? 그러면 꼭 이렇게. 과학은 뭐야? 그러면 침대예요. 광고가 말이에요. 자, 용수철 저울의 질량이 100g인 추. 이거 오답률이 높아요. 야, 생각해봐라 얘들아. 오답률 54%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 얘들아 반 이상이 틀렸다는 얘기야. 근데 반 이상인데 얘들아 그 맞춘 애들 중에서도 한 10%, 20%는 찍어서 맞았을걸? 아싸! 해서 맞았을 거야. 그렇지 않니? 자, 이건 부력입니다. 자, 부력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봐봐. 추의 질량이 100입니다. 그래서 가에서 측정한 값이에요. 가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서 측정한 것이고, 나는 물속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W와 기역값이 있습니다. 그럼 봐봐. W와 기역값 중에 얘들아 누가 더 크겠니? 자, 여긴 중력이 작용할 것이고, 위로 뜨는 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됩니까? 얘는 W고요. 얘는 기역입니다. 자, 여기서는 나에서의 측정값이니까 얘들아, 나에서의 측정값이니까 부력을 기역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W에서 기역을 뺀 값이 부력이라고. 떠받치는 힘, 물속에서 뜨는 힘. 이해 되니?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100g에서는 W 마이너스 기역이 바로 부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의 질량이 200이에요. 그럼 여기서 니은은? W, 몇 W가 되겠어? 이게 W가 되는 거야. 되니? 자, 무게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입니다. 9.8 곱하기 질량이 무게예요. 그럼 여기서의 디귿은? 이거잖아. 이 W에서 디귿을 뺀 값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력이에요. 부력입니다. 부력. 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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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력. 자, 그러면 기역과 디귿은 각각의 추의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입니까? 아니요. 부력은 이거야. W 마이너스 기역, EW 마이너스 기역, 디귿. 그래서 이게 부력입니다. 자, 니은은? W입니까? 아니요. EW예요. 왜 질량이 2배가 됐기 때문에 무게가 2개가 됩니다. 2배가. 그치? 자, 디귿은 니은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쵸? EW에서 부력을 뺀 값이, EW에서 부력을 뺀 값이 디귿이라고. 그러니까 디귿은 니은보다, EW보다 더 작아요. 신기하지 않냐? 우리 풍만이들이 이걸 얘들아, 시험 시간에 문제를 풀면 도대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장풍이란 문제를 풀면 얘들아, 뭔가가 생각이 나지. 그치? 맞아? 뭔가가, 아, 이거였어. 하, 맞아. 이런 깨우침을 여러분들이 느끼면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부력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방법을 꼭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풀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해설 강의를 듣는 거예요. 해설 강의 안 들으면 얘들아, 이거 그냥, 그냥 틀린 문제로 남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틀린 문제를 내가 이해시킨 문제로 바꾸자는 거죠. 이게 해설 강의의 목표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이거. 부력 나오면 얘들아, 우선 얘들이 좀 쫄아. 맞잖아. 이게 체감 난이도가 훨씬 높다니까. 아, 나 몰라요. 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게 공부 안 했단 말이에요. 나 과학을 진짜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어떡해요? 이 문제를 푸니까 얘들아. 아, 무서워. 뭔지 알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그리고, 그래서 더 오답률이 높아져요.